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지금 경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경제부터 일단 살리고 보겠습니다 경제 자 만나볼까요? 민생 천재, 고발 천재,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천재, 나경원 천재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나경원 씨, 박덕금 씨, 김성조 씨가 당선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압승이라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안진걸입니다 그 세 분이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투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는데 여론조사 나오는데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참패시켰다 여당은 이런 분들 많지만 1등은 역시 경제난, 민생고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불쇼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물경민심, 물가폭등, 경제폭망, 민생파탄, 심판하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로 보여지고요 어저께 아까 최욱 MC님 말하는 국회 갔어요 저도 여기 갔어요 이거 가서 이성혁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욱 MC님이 말한 것들을 항상 팩트로 확인해드리고 싶어요 갔더니 김기원 변호사님 막 열변도 하고 있고 이성혁 기자님 아직 봄인데 빨간 해병들 뒤를 반팔티를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국회를 해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다음에 저희도 이거 했어요 2차 양명주 시민연대에서 이거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이성혁 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앉은 걸이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힘든데 앉은 걸 어떻게 평생 그렇게 했냐 이 얘기를 하는데 와 난 좀 뭉클했어요 그쪽 분은 전화가 몇 개 왔는데 집회 기자회견 1인시 낙선운동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문의가 여러분한테 왔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번호 공개하셔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몇 번이었죠 전화번호가 아직 소화를 다 못했어요 지금도 한 2분의 이 정도 시민들이 지금 몇 주째 몇 달째 기다리고 계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전체로 연락드렸는데 저한테 몇 분이 실제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앉은 걸은 사람 착한 척 하면서 왜요 왜요 민원 접수 받는다고 하더니 내가 민원 접수 했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앉은 걸은 진짜 나쁜 거리라고 저 사실 지금 몇 분한테 혼났어요 야 번호를 알려주지 말든지 지금 몇 달째야 맞습니다 제가 댓글로도 씹혔다는 분들 많이 올라오네요 우리 매부리님들이 제보해 주신 건데 요즘 계속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식 리빙방 사기 넘으신다고 저기 아저씨 지금 한 명 소개가 안 된 상태거든요 소개한 다음에 오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분은 주식 전문가이자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이광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경제 많이 안 좋은데 이걸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도 아주 안 좋다는 얘기 또 나오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요 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소장님도 뵙고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을 좀 뵙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의문식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탄약을 하거나 정권을 바꾸거나 뭘 위해서 하지 뭘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권을 바꾸려고 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 아 투표를 왜 하고 결국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투자하는 곳에 있어 보니까 목적이 뚜렷해요 돈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고 좋은 정치를 만드는 게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인간답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다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정부가 네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뭘 위해서 싸워야 되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빈민 청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직장인들 자영업장 이게 대다수 우리 국민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꼭 이건 진보를 떠나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생애를 보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자비, 교통비 네 최근에는 고물가, 고유가, 고한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네 근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고혈압까지 6대 비당, 7중부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정치가 맞습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한창민 당선자 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라 오 그렇지 이걸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이 왜 합니까? 뭐 투쟁이 좋아서 합니까? 그렇지 고발이 왜 합니까? 좋아서 잘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어 너무 하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이유가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 이미 잘 살고 행복한 분들도 응원해드리지만 정말 내가 아직도 불행하고 너무 힘들고 뭔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한 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뭐라도 소득이든 힘이든 꿀팁이든 드리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큰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하나 소개하고 이광수 대표님 갈게요 우리 메부리님인데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소개인데 약간 재밌기도 해요 MBK 파트너스 하면 유명한 사모펀드잖아요 그거 까는 거예요 오늘? 아니요 아니요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 리딩방 사기가 진화해가지고 유명인들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까지 막 만드는 거예요 텔레그램방이나 막 유명인이니까 들어가고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사기범은 정말 대놓고 MBK 파트너스 김정환 얼굴까지 딱 넣어놓고 김정환 흉내를 내고 있어요 가짜로 그래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분들에 관해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MBK 파트너스 직원 선생님들 쪽에 메부리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부사장님도 꼭 전해주세요 지금 본인이 본인 얼굴과 이름을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다 아니 사모펀드 부사장 유명한 사모펀드 부사장님이 리딩방 만들어서 지금 투자하고 있을 게 없잖아요 많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메부리님들이 자 그러면 우리 이광수 사장님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한동안 경제 이슈를 안 다뤄가지고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 우리나라 국가결산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잖아요 늦장 발표라든지 아니면 적자가 확대됐다든지 근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다룰 때 가장 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산을 정확히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결국은 계획을 세워서 지출과 그리고 수입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틀렸어요 계획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계획이 안 맞았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자를 많이 낼 수도 있고 늑자를 낼 수도 있어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죠 그게 정부고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거의 수입은 50조가 넘게 틀렸고 이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표를 표를 보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23년만 일단 보세요 23년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23년 예산 그래서 총 수입이 625조로 예산 세웠는데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로 수입이 573조로 나온 거예요 펑크가 한 52조로 났네 2소가 틀렸어요 펑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거였어 저 계산도 못해요 그렇죠 지출을 보세요 지출도 639조였는데 610조로 지출해요 28조 원이 틀렸어요 28조 틀렸어 아니 적자를 낸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을 볼게요 2020년은 통합재정수지 쉽게 말해서 적자를 많이 냈어요 지금보다 그때 코로나 이후였으니까 코로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안 틀리죠 저게 정부가 가장 크게 해야 될 일이에요 아 저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맡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너 돈만 있었어가 아니고 계획대로 잘해라 가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요 집에서 그러면 예상을 하고 지출이나 수입을 잘 맞춰서 그게 바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상도 잘못했고 계획도 못했고 실천은 더 못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예요 제일 문제예요 그러네 지금 적자가 많거나 이거보다도 아니 정부가 가장 큰 할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잘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획재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일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 밥 먹고 그 일하려고 돈 주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다 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문제 지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났고 뭐 지금 부자 감사해서 수입이 줄었지 그건 그 얘기대로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계획조차 못 세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의 계획을 아 그럼 어떤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고 계획의 숫자를 믿겠어요 그러네 그러면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경쟁력이 같이 떨어지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2024년 예산을 세우는데요 네 2023년 예산을 기준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틀리네 그러니까 또 틀리네 아 그러네 계속 이게 반복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국회라든가 나서서 쉽게 말해서 강하게 얘기해야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와라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틀린 게 실력이 없어서 틀린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약간 틀렸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다 있어 보이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적인 건 뭐냐면 관심이 없어 보여요 관심은 있겠지 그건 이상하다 그건 이상해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너무 많이 큰 차이가 나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새롭게 내가 좀 틀렸습니다 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런 계획들을 들고 오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공무원에서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그걸 먼저 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이런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웬케 틀려 다시 계획 세우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 지금 이거 언론이 문제야 언론이 옛날 같으면 이 정도 경제 지표면 난리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조용해 심지어 이것을 총선 전에 발표해야 되는데 법에 의하면 그건 뭐 총선으로 꼼수로 연장했잖아요 그것도 문제고 예산 대비 52조 틀렸잖아요 세수가 56조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세수가 56조가 감소했어 그렇다는 것은 저는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무 지적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게 관심이 있어서 큰일이 있으면 벌써 나이 났겠죠 경로해야지 여기서는 경로하고 책상을 치고 전화해서 기재부장난 들어와 어디 공항에 가고 있어 이종섭처럼 너도 들어와 나이 났겠죠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고의도 있습니다 대규모 부자 감소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56조 세수는 줄어들고 근로소득세 비중이 늘어났다고 제가 박시동 평가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를 들어간 거고 그래서 지출이 28조나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국민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 R&D나 꼭 써져야 될 때에선가 어디서 28조가 안 써진 겁니다 대규모 세수 감소가 있다 보니까 둘 다 문제인 겁니다 관심, 실력, 호의 다 있다 총체적 문제다 그런데 신기한 게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은 똑같거든요 그렇겠죠 실력이 안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 윗머리만 바뀌었겠죠 윗머리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다는 거죠 이상하네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바뀐 윗머리를 그냥 따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민생으로 갔다가 통신비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는 윤석열 의원권의 대책 중에 국민들이 한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 국민을 위한 대책이 없다 그것이 물가폭탄 물가폭탄 경제폭만 민습한 데 드러났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그렇게 문제제였던 5G 요금제 너무 비쌌잖아요 불안전 판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불안전 판매를 했으면 사실은 일부 요금을 함부로 전혀 안 해준단 말이죠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잘 낸 사람만 일부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3월 달쯤에 그래도 5G 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 나왔다 해서 3만 원대 요금제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박수 잘한 것도 잘한 거 그렇지 그렇지 저도 일단 그럼 반갑다 했어요 내용을 보니 3만 원대 요금제인데 이동통이 3,4다 다 3만 7천 3만 9천 원 사실상 4만 원에 가까운 요금제고 사실 부담이 되죠 두 번째 우리 국민들이 쓰는 평균 데이터는 5G 요금제에서 현재 3천만 명이 넘게 가입돼 있습니다 28기가를 써요 그런데 SK 6기가 LG 5기가 KT 4기가를 줍니다 4기가요? 일주일도 못 써요 사진 하나 보겠네 사진 하나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만 원대 요금제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주일 난데서 데이터가 다 소진된 다음에 엄청난 속도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원이 발생했냐 유튜브를 못 본다 우리의 청자들이 매물쇼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까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국민들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 힘들다고 난리 피워갖고 아무 대책이 없던데 그것도 생생내기였네 파랑 같은 거네 875원 그나마 통신비 3만 원대 나왔다 5G 요금제 가입자들도 이동하셨는데 아무도 이동을 못하는 거야 했더니 파랑 똑같아 제2의 대파 사태죠 언젠가 반드시 대통령이 파맨될 정도의 잘못으로 쌓이는 겁니다 대파가 그런 뜻도 있다면서요 가입할 사람이 정작 많지는 않겠네요 이건 이제 이동이 나면서 이동이 안 돼 가입했다가도 저 같은 경우를 해요 저가 요금주를 갔다가 너무 늦어져서 한 단계 올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만 원대 문제나 4만 원대 문제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동신산업이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지금 정책실장이신 성태훈 교수께서 항상 교수 시절에 주장하던 게 있어요 뭐냐면 국가가 준 과점적 권한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린 산업에 대해서는 그 과점적 권한을 뺏으면서 물가를 낮출 수 있다 그게 통신이잖아 대표적으로 통신이잖아 대표야 그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그렇지 과점적 권한을 만들어준 데에서 사실은 이익을 대규모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통신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님이 성태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실은 통신비를 대거 낮춰야 돼요 그게 물가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산만 내고 아무 액션이 없다는 거잖아요 심지어 정책실장이신데도 네 맞습니다 담당자가 됐고 이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역시 관심 실력 고의 모두가 다 작용하는 거죠 아니야 관심과 실력은 있지 그 사람은 있죠 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통신비로 고통을 받고 유튜브 본인이 좋아하는 그거 유튜브 보려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 야 이거 또 전화했으니까 야 통신부장에 당장 들어와 통화관광장 들어와 이종섭처럼 들어와 통신사에 줬던 티켓 다 환수해 그처럼 경북경찰청에 줬던 수사소는 다 환수한 것처럼 관심이 없죠 대통령은 무지한 쓰겠지 그래서 실제 보면 3만 원대 요금제에서 1기가당 요금이 2만 예를 들면 그 비싼 요금 있잖아요 6만 원대 요금제에서 1기가당 요금이 2,300원 2,000원 정도예요 통일삼사들이 KT를 보면 근데 3만 7천 요금제에서는 1기가당 요금이 9,250원으로 알았어 저가 요금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이 하니까 데이터 비용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5배 이상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많이 사면 더 할인해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5개 사면 하나 얹어주고 그러잖아요 시장에서도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엄청난 이거 차별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또 손해인 게 약정해서 길게 쓰면 할인해주는데 그거 해지하고서 갔다가 이거 안된다 싶어서 다시 돌아오면 또 큰 요금 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죠? 부동산 부동산 떨어졌다 내가 잡았다 이런 정부가 한 거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모두발언에서 한 워딩을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사랑 많이 하셨어요 이거를 정확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원인은 뭐냐면 내가 주택공급을 활성화했다 그렇죠 활성화했다는 건 주택공급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서 집값 내가 잡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잘한 거 우리가 잘한 게 있다 네 근데 국민이 못 알아준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뻥은 아니겠지 공급이 줄고 있어요 소장님 뻥은 아니겠지 뻥은 아니 그래서 제가 수치 보여주시면 많은 분들이 안 믿을까봐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 조선일보는 정확하니까 그게 좋다 정확하니까 그게 안전하다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럼 키워주세요 네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이대로는 2, 3년 후 집값 급등 보세요 그리고 그 아파트 수치 보세요 2022년도에 키워주세요 정권이 도입하자마자 27만 원으로 줄죠 공급이 올해는 지난해에는 13만 원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줄었는데 네 많이 줄었는데 조선일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인 거죠 이 데이터 그렇죠 엄청나게 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럼 무슨 뭘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가 공급 늘려가지고 부동산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느낌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걸 몰라요 네 어떤 데이터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 설마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니 그리고 질문할 기회를 줘야 질문하는데 질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급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근거 없이 얘기해요 진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런 통계들이 있어요 근데 통계의 함정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약간 교묘하게 이렇게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경우는 많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심지어 같은 편인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같은 편인 것처럼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죠 느낌적 느낌인가 보죠 이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 부분에서 또 역시 사실은 관심은 사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조금만 보면 최근에 보세요 미분양 속출 아파트 공급량 급감 부동산 PF 중단 이런 뉴스 엄청 나오죠 그게 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저런 말씀을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써준 거 읽은 거죠 예전에 건설사들 요즘에 안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건설사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게 본질을 또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주택 공급은 중요합니다 필수제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분야가 민간에 너무 뭐랄까 맡겨져 있어요 민간에서 우리나라 주택을 공급하는데 거의 92%가 민간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은 주택 공급을 할 때 왜 공급합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많이 벌려고 그래서 지금처럼 돈 못 벌 것 같으면 공급 줄여요 당연하죠 그리고 과거에 가격 오를 때 공급 늘리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민간 중심의 공급을 활성화시킨대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해석하면서 민간 중심의 공급을 돌렸더니 공급은 줄고 있는데 아니야 공급은 늘고 있어 집값 하락하잖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특히 경제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봄이 오면 벗고 싶입니다 벗고 싶이면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에 사람이 많아져서 벗고 싶여 이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값이 빠지는데 마치 규제 완화해주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주고 집을 가준 사람 보유세 낮아주니까 집값이 빠지잖아 봐봐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안 내게 하면 집값 빠져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딴 거를 말고 경제 분야에서 이게 과학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사고의 체계가 큰일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게 왜 문제냐면 정책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민생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정치는 표를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한 번 망가뜨리면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힘들어 그런데 이렇게 과학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태도를 갖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실현하면 문제가 굉장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 수 있다 경제 얘기는 진짜 들을 때마다 힘들어 화가 나죠 화가 나 부동산 TF PF 그걸 좀 안 좋아해요 요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PF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35조 원이 있고요 135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한 게 180조 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연체율이 급증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면 부동산 PF의 대출 연체율인데 가장 취약한 부분인 증권사에 연체율이 13.7%로 올라와 있습니다 연체율이 네 이건 충격적인 그런 수치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 그래프 한자 보실래요 그럼 어디 한 거 터지면 또 난리 나겠네 깜깜이 부동산 대출이 많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그건 뭐예요 기타로 포함돼 예를 들어서 유동화 증권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기타 삼금융권의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검토가 안 되는 근데 정부는 은행 보험 증권 여전사 저축은행은 우리가 안에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파악이 되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 기타 분야 즉 통제가 하는 분야에서 부동산 PF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제가 위기가 올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커질 때거든요 지금 부동산 PF가 저렇게 불확실성이 큽니다 2009년하고 비교한 이유가 있겠죠 그때 좀 맞습니다 금융이기에 맞습니다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2010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저축은행이 40개 정도가 문을 닫고요 100대 건설사 중에서 3, 40%가 워크업과 법정관리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금융 시스템이 완전 냉각되거든요 그때보다도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지금이 더 심각한 건 맞아요 금액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기타가 봐봐요 더 심각한 2009년보다 금액으로 보세요 왼쪽 막대가 2009년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 2023년인데 이렇게까지 더 안 좋다고 지금이 글로벌 금융이기 때보다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저축은행 40개가 문 닫고 건설회사 3, 40%가 워크아웃다 제가 그때 건설사에서 다녔거든요 지금 한국의 대형공사소 중에서 자기 건물이 없는 회사가 많아요 아니 집 짓는 회사가 자기 집이 없다고요 그 이유가 저때 저 어려움을 타기 위해서 자기 살고 있는 건물 다 팔고 이게 그랬다고요 그렇게 심각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때만큼 지금 터져나오고 있진 않잖아요 현재 그거를 지금 힘으로 뭔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부터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올해 4월 이후로 미뤘어요 왠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았나 얼마 전에 있었지 아 그랬나요 만약에 그런 이유다 그러면 이거 누른 만큼 터지는 힘은 더 세거든 원래가 그렇죠 와 큰일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어떤 과정도 있었냐면요 만기를 연장해주면서 이자 후불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자 나중에 줘도 된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더 세게 터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연착륙이라는 건 안 터진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문제가 나오면서 문제들이 노출될 때 쉽게 말해서 병에 진단되면서 나 이런 게 아파요 노출될 때가 그게 연착륙이에요 그걸 덮고 있으면 병이 커지지 않습니까 터져 터져 그래서 부동산 PF의 불확실성도 크고 사실 그렇게 막아왔던 게 뭔가 더 위기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그냥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죠 희한하네 다 4월 이후네 희한하네 2023년 국가결산도 총선 이후로 미뤘었죠 그렇죠 안되겠다 저는 일단 한 곡 뜰게요 안될 것 같아요 진짜 평가하면 우리 다 따라가야 돼 외부서 스태프들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니 짧게만 아니 아니 아주 짧게 진짜 짧게 기분 때문에 안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희망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유르세이나 이번에 아홉 번째 연장하잖아요 6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두 분도 운전하니까 유르세이나 한당은 아셨잖아요 몰랐어요 아니 알긴 알았지 체감을 못했죠 몰랐 아니 알긴 알았어요 벌어다닙니다 리터당 한 200원 정도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데 네 실제 우리한테 바로 환급해주면 그게 다 느껴지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건 한 60%쯤 안되는 거 통이 잡힌 거예요 오오 그러니까 직접 어디로세요? 국민들에게 환급을 줘라 유르세이나 분을 이런 주장에 있는 거 오일 두 번째 그동안 2020년도 유르세 인하를 지금까지 연장해서요 총 16조 정도 세수 결성이 발생했거든요 16조 16조 체감도 못하는 물론 유르세 인하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유가가 폭등한 국면에서 필요하죠 요즘도 힘드니까 물가 폭등했으니까 근데 16조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았을까 아니면 정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13조 650조 전체산안에서 2%밖에 안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번에 총선전에 쓰겠다고 약속했던 1,000조의 1%밖에 안되는 13조를 물가재난지원금으로 줬으면 체감 확대지 않나요? 확 도움되고 그걸로 동네 중소상공기 마트 식당에서만 쓰게 하고 내수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게 훨씬 경제적으로도 좋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와 반성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아 이재명 대표 비난했죠 무른바란연금 살포니 포플레임 심지어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또 민주당이나 우리 민생운동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았느냐 이번에 딱 한 번만 하자는 거거든요 많이도 아니고 그걸 마약으로 올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재비 교통비 대폭이 나와 물가재난지원금 13조 내린당 25만원 저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켰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선거가 끝났으니까 국회에서 힘을 좀 발휘해서 정부의 각성과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바랍니다 사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건전재정이 이게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경제가 안 좋으면 사실 국가가 살리라고 있는 건데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자랑하니 이게 참 국가가 쓰는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맞아 국가가 쓰는 돈은 마중물입니다 기업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자꾸 소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투자로 생각하는데 투자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투자해야죠 투자해야 돌아가고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이렇게 물 퍼올릴 때 조금의 물 붓잖아요 아 마중물이죠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희망이 느껴졌죠 그래도 저희들 주장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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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